아 아 그래서 파스테이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쓸때는 집에 가는거에요? 네 갈 때는 잘 안쓰는데 저쪽에서 쓰지 아마 저쪽에서 쓸걸 참 맞은지 알겠어 그 사람은 저긴 중점이고 여기서도 맞는데 사람이 없어서 잘 안서 어떨 때는 쓰고 요 앞에서 서 주로 이쪽으로 가는거 집이 가는거는 이쪽으로 가는거 같아 하여튼 자신부분이 저기 중점이고 여기 서고 여기로 지나가요 지나가기는 손들면 될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몰라요 어떡해요 지금 너무 빨라요 아 다른 서브라이스 할머니 예모 사라 들어요 진짜 라이퍼 사람이 없어서 잘 안서 저쪽에서 타는데 저쪽에서 서고 요 앞에서 서 주로 이쪽으로 가는거 집이 가는거는 이쪽으로 가는거 같아 하여튼 자신부분이 저기 중점이고 여기로 서고 여기로 지나가요 지나가기는 손들면 댈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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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오케이 이곳은 여기 종구천에 가요 종구천? 네 종구천 그쪽으로 지나가요? 여기 종구천 여기 우는거 아니고 가는거는 저쪽에서 타는데 저쪽에서 버스 서는 자리거든 저거 응 요 앞에 응 거기서 서는거 같아 이거 총총님 이거 한국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국사람 아니에요 한국사람 아니에요 너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중국? 홍콩사람 홍콩? 홍콩 요즘 난리 났지? 한국말 빨리 빨리 응 그래 알아 홍콩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젊었을때 많이 재밌지 아 홍콩 요즘 왜이렇게 편한 시간에 그 나라도 응 이거 랩 빨라요 응 랩 빨라 응 랩 네 랩 잘했어요 많이 많이 주소 인정 응 좋아 좋아요 유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겼다 네 유리는 아 뭐 가요 난 운동 갈 테니까 아 운동하니까 아 운동하니까 버스로 안 가요? 운동하라 운동이요? 응 왜? 차 올거야 여기 버스 진짜 여기 얼마도 걸어 아무튼 오긴 와요 얼만 보면 잠깐 물어보면 종점이라든지 일가라든지 할거야 가르쳐줄거야 근데 욕장에서 많이 가든데 사실 가는거는 중국청 쪽으로 가는거치 집이 가는건 이리로 가던데 저기 저기 동네 가려고 그래 중국 동네 하하하 그 2번 누가 가잖아 중국 동네 45번을 타려고 그런다고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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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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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한번 써봤어 이거 10번 한개 45번 와요 아 45번 와요 응 .. 왜? 왜 이씨가 많이 보내고 아 너무 밟아 집에서 오네요 안녕